일본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년, 당시 제1조선인들은 무차별 학살당하는 무자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진상주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00년 전에 강진, 엄청난 강진이었는데 이 강진이 도시를 좀 흔들거나 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조선인들한테 불덩이 튀었더라고요.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목조 건물이 많아요. 집이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라는 게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든가 혹은 우물의 독을 살포했다든가 한국인들, 조선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너 이 발음을 해봐라. 발음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한국 사람 외국인들로서 그런 발음을 하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죽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정확하게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사실상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아마 수천 명 규모라고 연구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군이나 경찰이 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 국민들도 잘못된 소위 정보죠. 유언비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믿고 지나가는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판 홀로코스트다라고 얘기까지 되던데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은 제일 약한 계급,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장 하층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식민지 국가로서 피식민의 조선인들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아마 시각들이 존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발견된 일본 초등학생이죠. 장문에 의하면 초등학생조차도 목격을 하는 거죠. 목격했던 거를 장문으로 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다 보니까 유족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장문의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모습 혹은 사람을 죽이고 강물에 던지는 그런 모습들 혹은 누가 더 많이 사람을 죽였냐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리고 선량한 보통의 일본의 국민들이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믿었던 어쨌든 간에 그런 학살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니까 당시에 일본 사업성은 조선인 사망자가 한 233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독립신문에는 6천여 명이 나왔고 또 1박자 사이에는 2만여 명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라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방제회의라는 곳에서 조사 보고서라는 걸 내놨는데 전체 사망자가 아마 10만 명이 좀 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사망자 가운데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1%에서 수 퍼센트. 1%라고 한다면 1천 명이 약간 넘는 숫자일 건데 수 퍼센트라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수천 명 규모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간토 대지진에 관련해서는 방제 날이다라고 정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죠. 100년 전에 딱 오늘 오전 11시 몇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일본 언론의 신문에서 사설에서 특히 이런 걸 어떻게 다루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요 언론의 그 신문의 사설에서 전부 다 오늘 간토 대지진 100년이라는 사설을 다 게재하고 있지만 당시에 조선인들에게는 학살이 있었다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신문은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난 3월 달에 윤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인터뷰를 했던 요미율의 신문의 경우는 당시에는 9개 지면에 걸쳐서 한일 관계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었는데 오늘은 사설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살의 문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경각짐을 갖고 과거에 간토 대지진에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찾을 것이냐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면에 보면 잘못된 정보였든지 어쨌든 간에 선량한 일본의 국민들 그다음에 군과 경찰이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도쿄도의 역사 혹은 방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조사 보고서에 보면 일본 사법성에도 관여돼 있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마추노 관방장관이 예약했듯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건 좀 게으른 거죠. 혹은 눈을 일부러 그런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사서가 있고 또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제까지 검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자료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안 하겠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체적인 우경화 이런 것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일본 사회의 전체적으로 본다고 보수적인 그런 사회의 분위기도 관여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역사수정주의요. 과거 역사를 조금 잘못된 역사를 감추려고 하고 본인들이 좀 잘된 좋은 역사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역사수정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일본에 선량한 국민이 관여돼 있다. 혹은 일본 정부, 군, 경찰이 관여해서 조선인들을 대학살했다. 학살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해소은 안 될 일인데 해소은 안 될 일이지만 해버렸다 하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일본 시민단체들. 그리고 또 하토야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런 반성의 분위기나 변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토대지진에 관해서 조선인 학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연구자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또 그런 사료, 자료의 발굴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연구자들이나 시민단체와 연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양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100년이 지났지만 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유족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일부이긴 하지만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실 규명 혹은 일본 정부가 학살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이 100년이 벌써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생존자분들은 없고 유족들만 남아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또 의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느냐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겠느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유족회라는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족회라는 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지난 30일, 31일 날인가요? 도쿄에 건너가서 오늘 추도식이 열리기도 했으니까 참석하기 위해서 유족의 일부가 참석을 한 거로 알고 있지만 유족회의 차원도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고 힘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또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민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라도 종합적인 보고서를 함께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도 좀 진솔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간토대지진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합니까? 관심을 가져야겠죠. 100년이 지난 일이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조선인의 차별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노사이드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민족 전부 다 말살하기 위한 그런 뭔가가 작동해 있다라면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양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이고 이미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충분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발신을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겠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고 한일 또 한미일 간의 공조가 좀 강화되는 모습인데 문제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독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빈 공간이 남아있으면 과연 탄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부 사이의 어떤 신뢰 혹은 정상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있는 앙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국민들 사이에 있는 앙금이라는 게 결국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인데 일본 정부는 사실상 많이 해왔어요. 많은 것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포로 돌리게 하는 소위 말해서 과거를 좀 부정하려고 하거나 미워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소위 망언이라는 것들이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좀 뭐랄까요? 솔직하게 진술하게 잘못되어 있다 한마디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몇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 모습이 전해지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일본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앙금 없이 그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간토대진인 백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